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쫀득쫀득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 치즈볼 너무 맛있어 칼국수 바삭바삭 어떤거 정도돼요? 지금 해먹고 좀더 계란하고 그리고 조금 더 컴퓨터로 매운 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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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짬뽕 이쁘다 내장이에요 이 딸을 거의 알아서 먹어도 잘 어울린 거 같아요 톡톡톡톡톡톡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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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핫도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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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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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한글자막 by 한효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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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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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